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가 이달 처음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26일 한국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신한 자산 운용과 삼성 자산 운용, NH 아문디 자산 운용의 탄소 배출권 ETF 4종이 오는 30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출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주요국 탄소 배출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운용사도 ETF 상장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기준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톤당 63.75 유로로 연초 이후 94.8%나 올랐습니다. 앞서 미국엔 지난해 7월 탄소 배출권 ETF가 처음으로 상장돼 연초 이후 수익률이 약 6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